안녕하세요!! 순수하신 편의점 미니코노리 후추냉이 치킨 4. 소금 3. 소금 4. 소금 4. 소금 치즈볼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팽이버섯 계란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쌀가루 매운소스는 매운소스에 매운소스에 매운소스! 치즈볼 아삭아삭 오돌뼈 매콤달콤달콤 가끔 안 먹으면 더 맛있는데 맛있게 먹었을까 이제 한입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니, 도전이 엄청 맛있었습니다 저는 이는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저는 닭다리에 먹으면 더 맛있어서 조금 더 맛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팽이버섯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